국내 조선업계가 장기간 수주불황에서 벗어나 올해 본격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명 조선 빅3라 불리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흑자전환 시점은 각각 언제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이번 1분기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고리를 끊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대우조선의 흑자전환은 이번 2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6일 FN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조선의 이번 1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5조 2,100억 원, 영업이익 1,14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선은 업계 중 가장 먼저 적자 행진을 멈췄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낸 데 이어 이번에도 흑자랠리를 이을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컨센서스도 매출액 1조 8,972억 원, 영업이익 86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증권과 추정치대로라면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말까지 21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멈추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수주 잭팟의 효과가 이번 1분기부터 양사에 본격 나타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대우조선의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우조선의 1분기 컨센서스는 매출 1조 7,420억 원, 영업이익 349억 원 적자로 추정됐습니다. 예측대로 적자가 나올 경우 대우조선은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1개 분기째 적자 행진을 지속하는 겁니다. 대우조선이 적자 늪을 본격 벗어날 시기는 2분기로 점쳐집니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76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호실적 전망에도 최근 대우조선의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대우조선 인수합병 작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는 해외 경쟁당국 8곳 가운데 국내 공정위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하나의 특수선 시장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위 심사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